비피섬 오늘은 배를 타고 비피섬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셔틀 하고 있습니다 소름 다운 침피스 테마트 치킨 었터 자 이제는 우리는 국가의 오면이 없었는지 지금 이제는 경력이 잘 되었을 수 araarem 그럼요 친구들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콩카!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피삐섬 투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왔고 다 같이 스노클링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스노클링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수영도 못 하거든요 걱정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노클링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인디아 유럽은 나이 유럽은 나이 유럽 유럽은 나이 유럽은 나이 인도사람들만 보이냐 문화들도 있는데 말을 안거네 말 걸어보려면 도망가더라고 일단은 지금 스노클링하러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빠고 아빠고 엄마, 마들, 쌍 어 뭐야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스너클링 여기서 하는 것 같아 예 한 20분 정도 여기서 스너클링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방수 케이스 처음으로 제가 개봉을 했거든요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인도 친구들이거든요 여기 아까 그 인도 친구들 지금 이제 총리 들어가네 이거 왜 악되냐 이거 이거 잘못됐는데 가보자 가보자 저건 엄청 많네 진짜 많아 ansa 너무 많이 도와줘 이거 뭘 어떻게 해봤냐 생각해 스텝회 실화한 쪽으로 스텝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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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스텝회 이야 이거 못 지기는데 이거 이야 와! 와! 아으! 아으! 아! 이 비하이기 따라 boon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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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잠깐 응 만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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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 Lol 오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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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돼 자, 더 잘 먹었죠? 자, 더 잘 먹었습니다 아, 맛있었다 한 번 더 가보자, 한 번 더 재밌다 야채에다가 물건을 너무 좋겠는데 맨번에다가 잠수 한번 해볼께요 잠수, 잠수, 잠수 잠수, 잠수, 잠수 잠수, 잠수 잠수, 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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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큐, 세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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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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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이름은 리입니다! 우리의 이름은 리 우리의 이름은 리 사진은 이렇게 나왔네요 아 예 이렇게 나왔고 아 지금 지갑 탈탈 어 지갑 이제 완전히 저거 됐거든 근데도 기분 너무 좋겠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 아 이거 이제 씻고 영상 찍어놓은 거 이제 자료 백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피피섬 투어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최근에 푹 해놔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편집만 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원래 외로움도 잘 안타는데 외로움도 좀 느껴지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가가지고 또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 제가 인도에서 조금 나올 때 빡이 많이 쳤잖아요 빡이 많이 쳤는데 오늘 인도 친구들이 또 특히 많이 챙겨줬어요 저를 예 너무 고맙더라고 어 그래서 다음에 인도는 예 좀 위생만 괜찮아지면 한 번 더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인도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예 그랬어요 최근에 외로웠던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하루 갔다 왔다고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은 자료 정리를 해놓고서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까 안녕 Eben 안녕 viewpoint наверное 돌아오ем viewpoint 너 лет 가 kes 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